이미 백업번 다 만들어뒀는데. 이리 내. 이리 내라고. 그래 봐야 소용없어. 이미 유진 씨한테 보냈거든. 뭐? 유진 씨. 내가 널 본 이상, 더 이상 네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걸 숨기기 힘들지 않겠어? 어떻게 하면 내 과거 모른 척 할 거예요? 너 진짜 술집 여자였어? 그럼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? 그런 과거를 가지고 YJ 그룹 안 주인 자리를 탐냈어? 잠깐. 그럼 너 원싱턴 때 나왔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것도 설마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그건 이미 다 확인했잖아. 고등학교 때 부모님 놀아가시고. 어쩔 수 없이 잠깐. 잠깐 이랬던 거야. 유학자금 마련하도록. 유진 씨. 제발. 손대지 마. 더러워. 뭐? 더럽다고? 더러운 건 유진 씨도 마찬가지 아니야? 뭐? 오세현 일. 잊은 건 아니겠지.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? 근데 그건 네가 죽인 거잖아. 난 목격자일 뿐이었어.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? 사람들은 목격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생각할걸? 그래. 어디 한번 해봐. 뭐? 그거 까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. 근데 난 와이제이 그룹 후계자거든. 네가 그렇게 와이제이 그룹 만주인자를 탐냈던 그 와이제이 그룹.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범죄자들에게 놔둘 것 같니?